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고란뽕 입니다. 오늘은 기둥 거푸집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타스란 콘크리트가 양생 되었네요. 날씨가 더워서 양생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이 완성되었습니다. 슬럼프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태국에서 이렇게 계속 했으니 별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버팀대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거푸집 기둥잼틀로 사용하는 나사볼트를 제거해주네요. 잼틀을 밟고 올라가서 작업합니다. 아무튼 오늘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햇볕이 정말 따갑네요. 볼트를 탈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볼트를 제거해줍니다. 거푸집을 사정없이 망치질 해주면서 탈영작업을 진행합니다.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이영재를 뭘 써는지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이영재를 뭘 써는지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이영재를 뭘 써는지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편 기둥 콘크리트의 타설이 좋지 못한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브레이터 문제인지 슬럼프 문제인지 아니면 콘크리트에 물을 탄 것인지 모르겠네요. 철근이 보일 정도로 재료분리된 건 아니니 이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부분은 몰탈로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기둥이 보수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나쁘지 않다고 봐야 하겠죠? 현재 타설한 기둥의 높이가 2.9m 정도입니다. 이 위쪽으로 2층보가 타설되고 나면 천고는 3.6m가 나옵니다. 천정고는 2.8m니까 꽤 여유있는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주택의 놀라운 점은 천정고를 아주 후하게 해주는 것이죠. 보통 최소 2.8m에서 높게는 3.3m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아마 더운 날씨와 천정 단열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천정고라도 높여서 더운 공기를 피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2층도 있기 때문에 저는 2.8m 천정고로 설계했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비용 문제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네 오늘은 이렇게 기둥의 거푸집 탈행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지만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